발리를 잘하려면 준비 자세부터 갖춰라. 발리 준비 자세는 팔을 구부려. 팔꿈치를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몸에서 띄워준다. 팔을 펴서 앞으로 쭉 내밀면 이 상태로는 발리를 컨트롤하거나 파워를 낼 수 없다. 완전히 몸에 붙이는 동작도 삼가야 한다. 최소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워준다. 바디 턴하고 공을 기다려라. 상체를 돌리면서 공을 치기 위한 자세를 갖춘다. 이때 팔꿈치는 몸 앞에 위치시키고 손목은 약간 뒤로 젖혀 라켓 면은 오픈시켜준다. 공을 치기 위한 자세를 세팅한다. 몸을 돌리고 엘보는 몸 앞에 위치시켜준다. 팔은 약간 구부려주고 손목은 뒤로 젖혀준다. 팔을 쭉 펴서 어깨만 움직이는 발리는 동작이 어색해지고 거리가 멀어 컨트롤도 불안정하다. 팔을 약간 구부려 라켓이 몸에 좀 더 가까우면 컨트롤이 쉬워지고 포엔 백발리를 자유자재로 하는데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이다. 팔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팔을 쭉 펴줘고 두 팔을 이렇게field에 또 다 vibes해두를 하는 상황이다. 굳을 portrait 카살이크 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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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캐치하는 느낌으로 하라. 손으로 공을 캐치하는 느낌으로 라켓으로 공을 캐치해보자. 스텝 동작을 하면서 손으로 공을 캐치하고 라켓으로 공을 캐치하는 느낌으로 발리를 해보자. 손과 라켓의 차이점을 좁혀나가면 보다 안정된 발리를 구사할 수 있다. 발리 스윙은 엣지가 주도한다. 면을 약간 오픈시켜줘 라켓 엣지가 주도하게 한다. 손나리 주도하면서 앞으로 밀어보자. 손으로 공을 잡거나 막는 느낌으로 한다. 라켓으로 공을 얹혀 밀듯이 스윙해보자. 세도우 스윙은 천천히 하고 가상의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해야 효과가 있다. 손목이나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다. 손목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컨트롤과 파워가 좋아진다. 라켓으로 공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네트 너머로 공을 길게 보내보자. 컨트롤하면서 약하게 천천히 친다.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공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한다. 최대한 천천히 스윙하면서 두터운 느낌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발리는 손목이나 어깨를 사용하는 스윙이 아니다. 특히 백핸드 발리는 엘보가 먼저 움직이고 팔이 펴진다. 엘보를 당기면 라켓이 따라 나가고 팔이 펴지면서 임팩트 시 손이 멈추는 순간 파워가 만들어진다. 라켓 없이 손으로 스윙하면서 힘을 주는 시점을 느껴보자. 라켓을 잡고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임팩트 느낌을 상상해보자. 엘보로 당겨주고 팔을 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아래로 칩샷을 하지 말고 수평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한다. 손목이나 어깨를 사용하는 스윙은 노! 엘보가 주도하는 스윙을 알아. 길게 묵직하게 보내려면 수평으로 스윙하라. 네트 상단에 라켓을 얹어놓고 스윙을 하면 스윙 궤도는 수평으로 이루어진다. 백핸드 발리도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수평으로 밀어주는 발리는 공을 두툼하게 길게 보낼 수 있고 발리면도 안정된다. 대부분의 발리는 위에서 아래로 스윙하면서 언더스피을 건다. 얇게 맞으면 공이 뜨거나 짧아지게 된다. 수평에 가깝게 스윙하면 공이 뜨거나 짧게 가는 것은 대부분 해결된다. 몸쪽이나 몸 가까이로 올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몸쪽으로 오는 공은 대부분 백핸드 발리로 대처한다. 엘보를 옆으로 빼면서 공을 임팩트한다. 몸 가까이 올 때는 발이 뒤로 빠지면서 발리를 시도한다. 발리 푸드워크 발리의 기본 스텝은 스플릿 스텝, 스텝인, 아웃 스텝 앤 히트로 이루어진다. 기본 스텝을 통해 발리를 연습한다. 실전에서 네트 플레이를 할 때 스텝은 짧게 하거나 생략한다. 바디 턴으로 발리를 하고 다음 공을 빠르게 준비한다. 몸쪽으로 오는 공은 발이 뒤로 빠지면서 발리한다. 실전에서는 빠르게 공이 날아오므로 아웃 스텝도 가볍게 한다. 복식 게임 실전 발리 복식에서는 네트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대부분 발리로 득점을 많이 한다. 복식은 발리가 50% 이상 차지하므로 발리만 잘해도 위너 게임이 된다. 복식 게임 골고루 최상의 무기이다. 모든 샷이 그렇듯이 자주 시도해야 숙달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발리 실력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레슨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계절에 맞는 운동복 부상방지, 근력운동, 기타용품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용품 이 레슨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